우리 춤에는 마음이 있습니다. 그 마음을 세상 모두와 나눌 수 있도록 SK텔레콤과 문화재청이 만났습니다. SK텔레콤의 볼륨 매트릭 캡처 기술로 전세계 어느 곳이든 무대가 되는 문화유산 AR 월드투어 프로젝트 그리고 이 프로젝트를 알리기 위해 월드클래스 댄서 리아킴이 함께했습니다. 세계 최초로 이루어진 전통춤 AR과 유명 댄서의 콜라보레이션에 다양한 매체에 관심이 쏟아졌죠. 세상이 태평하길 바라는 우리의 춤으로 마음을 전해보세요. 문화는 널리 쓰일 때 비로소 보존되니까 오래된 마음을 새로운 기술로 널리 전하는 일 SK텔레콤과 문화재청이 함께합니다.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